안녕하세요 코북입니다. 간밤에 걱정들 많으셨죠? 다행히도 금리 동결로 인해서 시장에 큰 영향은 없었습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해 알트코인들도 반등세가 나와주었죠. 자 현금 보유를 해두셨던 분들이라면 저희 방송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보셨던 분들이라면 어제 공포함이 느껴질 때 어느정도 코인을 담으셨을거고 반등세로 수익을 챙기셨을거라고 봅니다. 이전에도 방송에서 누차 말씀드렸죠? 새벽에 있었던 FOMC 우려로 인해서 하락세가 예상된다구요. 저번주 주말 이전부터 지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코로나19 거대 양적와나 미국 역사 120년간 찍어낸 달러보다 코로나19때 푼 달러가 어떻다구요? 더 많다구요. 네 그죠? 자 하지만 이 기회를 여러분들 이번주 하락세대를 항상 기회로 잡으라고 언급드렸죠? 일전에 추천드렸던 파일코인 역시 많은 수익 축하드립니다. 상승 하락장 정보를 세계시안과 함께 객관적인 코인, 호재 및 기법 정보를 빠르게 빠르게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두시고 하락장 대응 및 앞으로 전망이 좋은 코인 정보 즉각해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레이스케일 신탁 상품 소식은 다들 접하셔서 아실겁니다. 베이직 어텐션 토큰, 체인 링크, 디센트럴랜드, 파일코인, LPT, 신탁 상품에 등재되었죠? 저도 어제 늦은 밤 소식을 접했는데 오늘 오전이죠? 파일코인이 17만원 부원까지 순간적으로 급등을 해버립니다. 저같은 경우는 기존에 매도를 걸어놓은 물량들이 있었어요. 목표금액이 있었다는거죠? 그 이상 올라가는 바람에 물량을 덜어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한테도 팔라는거 아니에요. 저도 어느정도 부분적으로 입절을 하고 개인적인 목표금액에 도달해서 소식매매한것일 뿐이니 중장기적 관점으로 들고 계신 분들은 앞으로 들고 가시면 될것이라고 판단이 되네요. 앞으로 코인원 호재도 있고 업비트 원화상장 이슈도 있구요. 빗섬 등등에서 장래가 촉망되는 코인이니까 지속적으로 가져가셔도 괜찮을것으로 보입니다. 자 새벽에 FOMC 금리동결 그때 파울의장이 말하고 나서 불 번쩍번쩍할 때 새벽에 들어가신 분들도 꽤나 계실겁니다. 그렇게 해서 수익보호에 보면 다행이지만 다시 또 하여금 물려서 손해를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실겁니다. 모든게 여러분들 모든게 욕심에서 비롯되요. 손절하는것도 욕심 추경매수하는것도 욕심 흔히 여러분들 불나방 불나방 하죠? 화면에 보시듯 들어보기만 하신 분들도 계실거구요. 이게 뭐냐면 주식경언인데 불빛보고 지금 화면처럼 불나방 나방들이 뛰어들면 어떻게 되죠? 타죽겠죠? 우리도 보면 투자하시는 분들 보면 빨갛게 올라가는 코인들만 꼭 타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 바로바로 수익을 줄거 같거든. 계좌가 처음에는 파랑빨강 파랑빨강 가다가 빨강으로 3% 5% 10% 되면 좋거든요. 그죠? 근데 이런 매매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누누이 설명드리죠? 10번 중에 9번 성공해도 한 번에 다 잃는다구요. 다 토해낸다구요. 진짜 내가 트레이딩을 잘한다. 트레이딩 신이다. 나는 단타꾼이다. 하시는 분들 제외하고 일반 분들은 대부분이 이런 매매로 수익을 볼 수 없습니다. 사도 될까요?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이런 질문들도 불안해서 질문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불안하시면 그냥 들어가지 마세요. 그러면 잃진 않습니다. 절대 빚에 그런거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신만의 매매법 어떤 코인이나 주식을 샀으면 애초에 진입할 때 목표 가격까지 진입구간까지 목표 가격까지 다 설정하시고 미리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설정해두시고 들어가시는 거라구요. 아시겠죠? 자, 어제 업비트에 꽤 많은 코인들이 유의공시를 받았습니다. 말 그대로 유의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간혹 한탕치기로 유의공시가 뜰 때 들어가서 재미보는 분들도 계실텐데 일전에도 그랬구요. 이제 이번 주죠? 장이 재미없으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유의종목 코인에 또 진입하셔서 물리거나 손절하시는 분들도 꽤나 있는 걸로 압니다. 자, 그럼 유의종목 코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앞에 보이시죠? 어떤 코인이죠? 시린토큰입니다. 시린토큰 텐엑스페이 토큰 바이턴 이렇게 있고 자, 지속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고르텍스 퓨마페이 퀀트 자, 이렇게 지금 많은 코인들이 유의종목에 지정됐다는 거죠? 바이버레이트 어제 상승세가 상당히 많이 나왔죠? 바이버레이트 네, 그리고 데이터 자, 여러분들 유의종목이 되면 일주일간 업비트 측에서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해요. 그러니까 상장폐지가 될 수도 있다는 종목이에요. 이게 올라간다고 막 올라타시면 안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상장폐지에 위험이 있으니까 유의종목 이라는 타이틀이 붙는 거라고요. 자, 유의종목 중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고머니2죠? 고머니2 에 대한 소식입니다. 현재 고머니2는 뭐라고 했나요? 셀시우스 측에서 투자를 받았다고 했으나 업비트는 이를 모르고 올려버립니다. 투자를 받고 있다. 고머니가 투자를 받았다. 받을 계획이다. 근데 셀시우스 측에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고머니2에 해당 화면입니다. 우리는 고머니2에 대한 투자한 사실이 없습니다. 공시메타 전문의 젠글에서도 해당 건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고머니 역시 나중에 우리 통수를 치고 유의종목이 해제되고 나서 큰 상승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듯 항상 어떻게 안전하게 투자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물건은 그렇게 최저가 리뷰 보고 기능 보고 가격 보고 쿠팡 11번가 옥션 지마켓 꼼꼼하게 다 봅니다. 근데 투자는 왜 이렇게나 무턱대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흔히 하시는 말씀들 중에 잘 몰라서 코인은 운 아니냐 도박 아니냐 하는 분들은 아는 만큼 보이신다고 그렇게 투자를 하고 계시니 운처럼 보이고 도박처럼 보이는 겁니다. 즉 시장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거죠. 여러분들 확신이 없으신 분들도 잘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기존 투자자분들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 시장은 여러분들 창창합니다. 화면에 보이시죠? 네 다들 이제 막 초등학생 중학생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역사도 여러분들 09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 11년 12년쯤 됐네요. 그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이 09년도 탄생했으니까 17년도도 비트코인이 몇 살이죠? 8살이죠? 사람으로 치면요. 21년도 지금은 몇 살입니까? 12살입니다. 3살 4살 5살 유년기에는 넘어도 집니다. 자라나는 시기니까요. 엎어도 지고 다치고 그렇죠? 비트코인 역시 그랬다는 겁니다. 하지만 12살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투자 자산 중에 되돌아보면 비트코인만큼 상승률을 보인 투자 자산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주식하면 맨 처음 떠올리는 삼성전자 주리니라 하죠. 주리니 코인 이제 막 주식 시작한 분들 주리니 코인 시작한 분들은 주리니 주리니 분들은 맨날 삼성 삼성하죠. 그죠? 몇 년 전만 해도 삼성전자한테 비트코인 비교도 안 됐습니다. 지금은 비트코인이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가 넘어가죠. 이제 12살짜리가 말이에요. 사람으로 치면 이제 사총기 접어드는 나이입니다. 그죠? 흔히 사람을 비유들어 성인이 되는 시기죠. 20살 앞으로 5년 10년 뒤면 그때부터는 비트코인의 가치가 어마어마할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부터는 세계적인 시향을 통해 향후 비트코인이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올라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간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인데요. 모건 스탠리도 암호화폐 산업에 뛰어들기로 했습니다. 윌스트리트 주류 대형은행인 모건 스탠리죠. 최초로 자사 부유층 고객이죠. 자산관리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포함시키려 했다는 것이죠. 자 이어서 비자 카드 입니다. 비자 대표 엘컬리죠. 자 비자 카드를 통해 앞으로 페이팔과 동일합니다. 비트코인 구매 및 결제 환전 서비스를 준비 중이라고 하네요. 추가로 5년 안에 암호화폐가 주류를 잃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답니다. 누가 알켈리 비자 카드 대표 그리고 비자 카드도 그렇구요. 첫번째는 5년 안에 두가지 관점을 준비 중이라고 하네요. 첫번째 비트코인 구매 두번째는 비트코인 월렛 즉 코인 지갑이죠. 코인 지갑을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 등 그러니까 현금처럼 사용한다는 겁니다. 환전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은행 가서 환전하고 공항 가서 마이뱅크 환전 받고 그런 번거로움을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흔히 여러분들 주변이나 아시는 분들 중에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도박 취급하고 부정론자분들이 계실 겁니다. 야 눈에 안보이는거 왜 투자하냐 그 가치가 있어 도박 아니냐 이러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한테 굳이 설득하려 하지 마세요. 아직 기관들이 더 들어오고 있고 지금도 지속해서 눈여겨보는 기관 세계적인 기업들이 많아요. 나중에 비트코인 1억 2억 되면 먼저 물어보고 우리 시청자분들께 지금 부정론자 이런 분들이 여쭤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굳이 설득하지도 마시고 이 좋은 기회를 여러분들만 그냥 챙기셔도 충분하다는 거죠. 앞에서 설명드린 기관 세계적인 기업들이 그 부정론자분들 보다 멍청하고 바보라서 암호화폐 산업에 뛰어들고 상용화 준비시키려고 하는게 아니겠죠? 그죠? 그만큼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레드오션이 아니라 시작도 안한 화면에 보시죠? 블루오션 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마음이 급해질 수도 있어요. 내년부터 세금도 걷는다는데 올해 안에 돈을 많이 불려야겠다. 일명 코인용어로 졸업을 해야겠다. 졸업이 돈 많이 벌어서 그냥 이 판을 떠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급한 마음으로 투자하면 100점 100패입니다. 아직 올해 3월 중순이에요. 올해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세금 여러분들 미국 주식 투자 해본 분들은 해본 분들은 아실텐데 미국 주식 투자 세금이 우리나라 여러분들 우리나라 내년이죠. 22년도 코인 세금 과세안이랑 똑같아요. 비슷하다는 거죠. 미국 주식도 250만원 수익시 양도 소득세가 20% 지방세 소득세 20% 아 2% 총 22% 나 뜯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많이 뜨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많이 뜨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세금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요즘에 전기세 많이 올랐다 각종 세금이 많이 올라갔다 하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래요. 지금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천만원 1억 10억 벌 수 있다면 극하세금 그냥 내지 않겠습니까? 로또도 여러분들 세금이 33% 나 뜯는데 말이죠. 아시겠죠? 자 우리 서로 이상 그러니까 이상세계 이상만 쫓지 말고 객관적으로 딱 지시해서 직시해서 한번 현 시장을 떠올려 볼게요. 저번주 주말까지 화면에 보시듯 환희에 가득 찼다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이번주 어떻나요? 크게 시장이 폭락하고 나니까 푹 꺼져서 주저앉은 것도 아니에요. 시장이 그렇게 하락장이 아닙니다. 예전에 비해서 여기저기 커뮤니티부터 코인 투자 하시는 분들이 힘드니 망했니 맨날 도망쳐 도망쳐 날리더라구요. 아니 이럴거면 투자를 왜 하냐 묻고 싶습니다. 자 지금 제가 녹화를 한다고 지금 실시간으로 제가 얼마 되는지 모르겠는데 화면에 보시는 건 제 수익률입니다. 메디블록이라는 저는 나무를 잘 치우고 있어요. 보시듯이 우측 하단이죠? 지금 1500% 가까운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1700만원 정도 넣은 것 같아요. 얼마에? 5.41원에 5.41원에 그러니까 이때 제가 방송을 녹화하기 전에 매도를 걸어놨습니다. 절반은 어느정도 99원쯤에 매도가 된 걸로 알고 나머지는 지금 못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만 해도 그죠? 2억 7천이 됐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앞에 화면에 나무 자라는 거 보이시죠? 아까 저는 메디블록이라는 나무를 키우고 있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 수많은 나무를 키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 여쭤볼게요. 물을 준다고 나무가 무럭무럭 바로 자라나요? 물을 주자마자 쭉쭉 자라는 건 말도 안 되죠? 욕심이죠? 우리 투자도 나무를 키우듯 정성 들여가며 그렇게 키워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안 큰다고 손절하죠? 나무를 그게 뽑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나무를 심죠? 안전한다고 또 통째로 뽑고 또 심고 심고 뽑고 심고 뽑고 하다가 나무가 여러분들 꽃이 뭡니까? 열매도 못 피죠? 그러니까 나무꽃이 당장 안 핀다고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나무를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꽃이 피는 계절이 다르듯 여러분들의 코인도 꽃피는 계절이 다를 뿐입니다. 같이 메디 사셨던 구독자분들도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코인 정보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